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뭐하고 지낸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또 암부차 V앱을 오랜만에 이렇게 켰습니다 한국 컴백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계속 좋은 곡이 좋은 앨범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곡을 받고 있고 또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백 빨리 할게요 근데 아무거나 가지고 컴백할 수 없으니까 또 나오면 멋있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려요 간지 본 적 있죠? 간지 어제도 봤어요 엊그저께 엊그저께도 봤어요 대현이가 연습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간지 귀여워요 간지 귀여워 대현이랑 커플티 입고 왔더라고요 간지랑 못지랑 만난 적 있는지 모르겠네 만난 적 만난 적 없을걸요 아직? 아직 못 만났을걸? 간지가 외출이 가능하게 된지 지금 며칠 안됐을 거예요 어제 첫 외출이었을걸? 우리 연습실 왔을 때? 조만간 그 저번에 했던 라디오처럼 그런 것도 한번 할게요 알겠죠? 알겠죠?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셀카 셀카 금방 또 봐요 라디오 라디오도 조만간 하겠습니다 약속 남은 하루도 행복한 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우리 차 또 있는데? 안녕